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들 압구정 엔젤박스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인께서 바이럴 되길 바랬으니 시원하게 까놓고 말하자면 이 여자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여자이고 실제로 몇몇의 남성들은 그녀의 가슴을 만져보기도 했다는 증언이 등장했죠. 인스타 10만 팔로워를 달성하면 구멍 하나를 더 뚫겠다는 발언을 보면 그녀의 목적은 어그로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슴이고 사랑하고 싶은 가슴을 숨기고 싶지 않으며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를 페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정의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그녀가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진짜 현역 페미들이 매일같이 하고 다니는 발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불꽃페미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은 여성의 몸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확한 규격과 취향에 맞췄을 때 뿐이다. 옷이로 꼭지자국이 보이면 방탕하고 부주의한 여성이라는 낙임 찍는 게 싫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고 여자는 노브라로 다닐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시원하게 우통을 깐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게 되죠. 그 사진을 영상에 넣게 되면 채널이 정지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의 눈이 안구 테러를 당하게 되니 넣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구글의 불꽃페미 액션 시위를 검색해보시길 바라죠. 이 여자들은 곁허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슴을 까는 사진을 찍기도 하죠. 새 시대의 인권운동은 이렇게 재밌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째선지 몰라도 엔젤박스녀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기묘하게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두 여자의 인터뷰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성시대에서는 엔젤박스녀에게 호주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나 보내 성매매착 쥐피의 여성인가 봐 라는 식으로 스스로 직접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노출하는 여성을 책려 취급하고 있으며 만지라고 만지는 한남들이 더 역겹다. 공연음난제로 신고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화사씨가 노브라 공항패션으로 공연음난제로 신고당했을 때 여자 가슴만 쳐보고 있냐 여자가 벗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거지 ㅅㅂ 여자의 가슴은 뭐 특별한 거라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하며 여자는 여자의 의지로 가슴을 노출해도 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예쁜 여자가 가슴 까고 다니는 건 여성인권에 후퇴라고 개지랄 발광을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못생긴 여자들이 곁털 까고 가슴 까고 다니는 건 멋진 페미니즘이고 예쁜 여자가 여자의 가슴을 터부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개등심 같은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엔젤박스녀는 분명 인스타 어그로를 위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등신 같은 페미들도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자랑하고 싶은 가슴을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몸을 터부시하지 말라 말하는 이 여성. 이 말과 행동이야말로 페미들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보호해야 한다 말하면서 페미운동가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여성에게 챙겨갔다는 말을 하고 만지라 했다고 만지는 남자들이 미개하다는 우리 여자들. 도대체 남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욕을 먹는지 모르겠네요. 참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다들 꼭 불꽃패미들의 인터뷰를 검색해서 봐보시길 바랍니다. 엔젤박스녀는 책렬하 공격받고 등신패미들은 멋지다고 칭송받고 있으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 오늘 저녁 한 끼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오늘의 두 줄 요약. 여자 가슴만 쳐보고 있냐 여자가 벗든 말든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예쁜 여자도 벗을 권리가 있죠. 여자도 벗을 권리죠.